전체적인 평 작업 위험을 많이 들었습니다. 저기야.. 이거.. 이거.. 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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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야 잠시만 잠시만 HDMI 케이블 저기야 뭐요? TV.. TV 케이블 뭐 TV 한 대인데 세상에. 이게 몇 개야. 이런 게. 저기요. 근데 저게 버리려면 또 아깝거든요. 저런 손을 모아놔서 뭐 하려고 그러죠. 아니 저 허락은 왜 있는 거야 이게. 손잡이는. 이거 손잡이는 또 뭐야. 이건 또 뭐하게. 캐나다에서 이 아이템 가라져서 나쁜 습관 아니에요. 우리 아버지 가라져서 큰 거 케이블 맥주 있어요 술 있어요 소파 있어요 텔레비 있어요. 다른 저 이 아이템 많이 있어요. 80% 다 버렸으면 좋겠어요. KBS KBS